김장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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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꿈타와 이꿈이 친구 싸움이에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나라는 김장을 해요 겨울동안 맛있게 먹을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즐거운 김장놀이 다함께 출발 안녕 오늘은 맛있는 김장하는 날 내가 내가 요리사 나를 따라해 봐요 푸릇푸릇 배추를 깨끗이 씻고 쑥쑥쑥 쑥쑥 쑥쑥 새하얀 소금 뿌려 자려주세요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오동통통 무채를 따라요 슥슥슥슥스르륵 슥슥슥슥스르륵 길쭉길쭉 쪽파도 잘라주세요 우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하는 날 내가 내가 요리사 나를 따라해 봐요 고운 색에 고춧가루 넣어요 매운 매운 고춧가루 빨강 빨강 고춧가루 동글동글 다진 마늘 넣어요 퐁딱퐁딱 이만큼 아니 아니 이만큼 싱싱한 새우도 들어갑니다 팔딱팔딱 뿅 팔딱팔딱 뿅 모두 모두 섞어 섞어 버무려요 비벼 비벼 살살살 버물 버물 살살살 즐거운 우리집 김장하는 날 내가 내가 요리사 나를 따라해 봐요 맛난 냥냥 냥냥 배출립에 발라주세요 발라 발라 쓱쓱 발라 발라 쓱쓱 한입 두입 꼼꼼히 발라줘요 맛있어져라 얍 맛있어져라 얍 겉잎으로 예쁘게 감싸주세요 조심조심 싹 감싸감싸싹 김치통에 가지런을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디 한번 맛을 볼까? 우와 맛있다 맛있는 우리 김치 먹고 건강한 입구미 친구들 되세요